어렵지 않던가요? 쉬웠어요? 조금 어려웠습니까? 너무 어려웠을까? 자 그래서 제가 강아지한테 몇 번 먹이를 주워야만 할까요?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단부터 만들어 봅니다. I should feed. I should feed. Feed의 뜻은? 먹이를 주다 라는 뜻이에요. 먹이를 주다. 좀 긴 뜻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시? 첫 번째 묻는 말 만들기. Do I feed? 그렇죠. Should I feed? 문장 완성. How many times do I feed my puppy? 그렇죠. How many times?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지우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몇 번이란 표현? How many times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초등학생들이 타임이란 단어의 뜻을 지우 타임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타임. 타임 뜻 몰라요? 시간이란 뜻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번이나 횟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How many times 했듯이 얼마나 많은 횟수라는 뜻이니까 줄여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물어보고 싶을 땐? Many times 라고 물어보면 돼요. 시간이란 뜻일 때는 번 횟수니까 두 번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세 번이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세 번은 어떻게 하냐면 three times 이렇게 하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이 이거 타임을 시간이란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three times를 세 시간이라고 하는데 세 시간이란 표현은 옳지 알고 있네. hour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 번입니다. Oka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dog?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Okay. 그랬더니 세 번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칸을 맞출게요. 그래서 you 3 times are day가 무슨 뜻일까요? 3 times are day? 하루에 세 번. 그렇죠. 3 times 가 세 번이라고 아까 알려졌고 a day가 하루죠. 그래서 세 번 하루에 이런 순서는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루에 세 번 하는 건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있고 또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제가 양치질 해야만 할까요? Should I brush my teeth? 이렇게 하면 양치질 몇 번 해야 되는지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그러면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You should do it. 3 times a day. 세 번 해야 돼? You should do it 3 times a day. 나한테 못해. 아 맞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맨날 지적하는 거네. You should do it 3 times a day. 자 어쨌든 You should feed. You should do it. 누가다 누가다 보이고요. 묻는 말 Should I feed. Should I brush. 브러쉬도 하다시에요. 문지르다. 솔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You should feed it.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오케이. 그래서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먹이 좋아야 됩니까? 몇 번 먹이 좋아야 됩니까?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렇죠.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랬더니 세 번은 줘야지. I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를... 아 참. 너는 학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지? 워크의 뜻 잘 알죠 따라서 하나씩 묻는 말 문장완성 얼마나 오래 학교까지 걸어가야 되니 걸어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거죠 학교가 엄청 멀리 있나봐요 저는 걸어서 가려면 3시간은 걸어가야돼요 I should walk to school 거기로 거기에 뭐랄까? 휴지 그래서 거기로 거기에 이런 뜻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I should walk there 여기가 거기로 거기에 이렇게 I should walk there for 3 hours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볼까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그러면 묻고 답하기 보겠습니다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랬더니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누가장 I should do 두개의 뜻은 하다 라는 하다시죠 하다시의 대장 오케이 묻는 말 I should I do 이런건 A firefighter는 소방관이죠 그럼 be a firefighter는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선생님 동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잘 안들었죠 그쵸? 소방관이 되다에요 되다 이건 무슨 동사에요? B 동사는 두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랑 뭐 그렇죠 그러면 소방관이다 라는 뜻인거에요 소방관이다 근데 소방관이다 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말스럽게 그렇게 하면 의자 부서진다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소방관이 된다 라는 무슨 시 소방관이 된다 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싶은 말은 이 뭐뭐 하다 라는 말 앞에 뭘 붙이면 투를 붙이면 전번에 한번은 이런거 봤는데 아이스크림 좀 사고싶어서 그렇죠 기억하고 있네요 자 buy some 아이스크림 한번 드시죠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죠 그러면 뭐뭐 하다 라는 말 앞에 뭘 붙이면 2 를 붙이면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아이스크림 뭐 하다씨 앞에 2 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구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엔 내가 원한다니까 내가 원한다 라는 말 위에 아이스크림 사다 라는 말은 어떻게 바뀌는게 적당하냐 아이스크림 사는 것으로 바뀌는게 적당하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 되는게 적당하니까 이건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 된거에요 2 를 붙였을 때 하다씨 앞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자 내가 요 앞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라고 물었죠 그러면 그 뒤에 소방관이 되다가 왔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방관이 되다 는 안 어울리죠 그렇죠 되기 위해 그래서 2 를 붙였을 때 여러가지 뜻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씨 앞에 2 가 있으면 뭐뭐 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가 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방관 되다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 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 fighter 오케이 그랬더니 소방관 되려면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해야만 된다 열심히 스터디 엔 엑서사이즈 어떻게 hard hard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열심히 라는 뜻이 있어요 어려운 이란 뜻이 있지만 열심히 그래서 스터디 무슨 뜻이에요 공부 공부하다 하다씨 엑서사이즈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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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러니까 양이 없이 뒤에 하다씨 하다씨 잘 왔죠 두 가지를 해야만 하니까 스터디 엔 엑서사이즈 운동하다 그리고 공부하다 그리고 운동하다 앞에 슈드가 붙으니까 운동해야만 하고 그리고 운동해야만 한다 나는 누가다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운동하다 너는 스터디하고 엑서사이즈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다씨가 이렇게 얼마든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그러면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마당에 우리가 언제 잘 할까요 그래서 누가다 그렇죠 to rest should draw 오케이 그래서 should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should 그로우는 뭐가 돼요 그렇죠 잘하야만 한다고 잘할 것이다 를 받으려면 should 말고 양념식 윌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잔디가 뭐 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The breath will grow 그럼 묻는 말 만들기 그렇죠 will the breath grow 문장 완성 뭐 Yay stages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아 스믱 그래서 when will the grass grow. 그 다음에 이제 in the yard. in the yard은 우리 많이 만나봤죠. 그래서 언제 when 잔디가 자랄까요 어디에서 the grass 앞만 길어봤자 the grass 앞만 길어봤자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생각해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랬더니 앞만 길어봤자 했죠. 그것은 봄에는 자라게 될 거야.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ok 그래서 in the spring이 무슨 뜻이니까 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라고 올리고 with it grow죠. 쉽게 생각하는 앞만 길어봤자 적용하는 위리 끌어가 it will grow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묻고 답을 보겠습니다. ok 뭐라고 물었더니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랬더니 it will grow in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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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ok 그 다음에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할까요 이랍니다. 누가다 더 엔지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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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헬프 디엔지니얼 더가 아니고 디엔지니얼 n이 빠졌네 엔지니얼 디엔지니얼 이렇게 되죠 디엔지니얼 슛 헬프 그러면 묻는 말 그렇죠 디엔지니얼 헬프 오케이 그래서 엔지니얼 엔지니얼 한 명인데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을 바꿔봤어요 문장 그럼 문장완성 그렇죠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 기술자에요 여자 기술자 그래서 s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fix the machine fix the machine 오우 그렇죠 아까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또 써먹는 거죠 그러면 fix the machine 무슨 뜻일 거 같아요 그 얘는 무슨 c니까 얘가 붙어 가지고 뜻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계를 고치다 그럼 fix의 뜻은 고치다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2가 붙으면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들고 오면 선생님은 뜻을 한 가지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될 수도 있고 비계고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비계고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비계고치기 위하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쓰고 있다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Why does she go there 이렇게 불렀어요 Why does she go there 그냥 거기에 왜 갑니까 그랬더니 she go there she go there to fix the machine 이랬다 치죠 그러면 똑같은 to fix the machine 인데요 똑같은 to fix the machine 인데요 뜻이 달라져요 그렇죠 위의 문장은 뭐 어떤 말과 함께 있냐면 그녀가 도와야만 한다 하고 무엇을 도와야 되는데요 네 드디어 잠깐만요 이거다 네 그래서 도와야만 한다니까 고치는 것을 도와야 된다 여기는 뭐라니야 그녀가 뭐한대요 거기에 그녀가 거기에 간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간다 어디로 그러면 to fix the machine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계를 고치기 위하여 똑같은 똑같이 생겼죠 네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묻고 답하기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더 엔지니어가 아니고 the engineer 라고 해야 돼요 엔지니어 할 때 에가 모음소리기 때문에 그랬더니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위하합니다 알겠습니다 hop point